안녕하세요. 아트멜 코리아에서 MCOFA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엄명흠입니다. 저희 아트멜 프로덕트 제품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아트멜 스토디오라는 통합 개발 툴을 한두 번쯤은 들으셨거나 사용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트멜 스토디오는 아트멜 AVR MCU 및 ARM Cortex M 시리즈 MCU 제품군을 비롯하여 터치키 그리고 직비 등의 와이어레스 등의 아트멜 제품들을 좀 더 솜쉽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통합 개발 툴입니다. 간단하게 아트멜.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아트멜 스토디오 7.0 버전이 나오게 되어 소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트멜 스토디오 툴의 전반적인 기능 및 장점에 대해서와 이전 버전 대비 어떤 기능들이 개선되고 추가로 탑재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발의 시작은 개발 환경 구축에서부터입니다. 개발 환경 구축의 난이도에 따라서 시작 초기부터 진땀을 빼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사용하기 쉽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개발을 끝낼 수 있고 타임 투 마켓을 맞출 수 있는 시발점일 것입니다. 문제 디보깅 및 고객 서포트를 하며 이런저런 기능을 제공하는 툴이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았다면 원했던 기능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고 유용한 기능을 가진 개발 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웹비나 교육을 통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고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소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며 아트멜 제품을 사용하여 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미흡하지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및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